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이번 시간 주식 잘하는 법 네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방송을 해볼텐데요. 먼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차트 열어놨습니다. 지지에서는 매수를 하고요. 저항에서는 매도를 하자. 그렇게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볼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 보면요. 여기 2350부터 강하게 상승해서 2582까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선이 뭔가 하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차차 이 부분 설명할테고 닥터케이재생목록에 가시면요. 피보나치에 대한 주식기초강의에 가면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하셔도 될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38.2%, 50%, 61.8%의 선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승폭에 382, 50%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한다면 추가 상승에 기대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은요. 50% 정도의 상승폭에 조정을 마치고 이날 매스포인트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은요. 그에 비해서 상승폭에 조금 더 낙폭을 가져왔습니다. 61.8%까지 낙폭을 가져왔으나 반등도 좀 강하게 했죠.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낙폭도 좀 컸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또 휴장인데 해외시장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다우존스, 나스닥 전일 다 상승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우리나라 시장 더 양호하게 월요일날 반등 가능하겠고요. 자 여기도 지지와 장이 나오죠. 나스닥도 보면요. 전고점 인근에까지 강하게 반등해 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강하게 추가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더 강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더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기 상승분에 대한 또 좀 숨고르기 양상을 할 것이냐. 월요일날 만약에 숨고르기 양상이 나올 때 12,084죠. 여기 21 권력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로 스무스하게 조정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조정받는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더 있을 텐데 여기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로 빠져버린다면 또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그렇죠? 자 지금 현재 나스닥의 지지와 장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전 상황에 장을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여긴 지지하죠. 계속 세 번 연속 지지했습니다. 한 번 무너졌습니다만 11,900라인의 지지와 12,274의 장라인 그렇다면 밑에서 적당히 사 들어온 분이 해외시장 나스닥 관련 종목 말하는 거죠. 내일 좀 음봉으로 쳐진다 싶으면 일부 차이 실현해 나가도 되는 구간이다. 다 던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낙폭이 강하게 나온다면 그 폭에 따라 나도 매도를 강도를 같이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목을 한 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해보자면 LNF를 설명을 지속적으로 좀 자주 해드리는데요. LNF의 지지와 장을 지금 세팅을 좀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지지와 장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매수한다? 지지에서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앞전 방송에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LNF가 이렇게 강하게 추세를 전환해냈습니다. 그러면 눌림목 구간인 22만원은 지킬 가능성 높다. 초강렬 지지권이다. 자 그러면 22만원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매수할 때 앞전 여기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과거로 되돌아간다면요. 그러면 여기 직전 고점대를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직전 고점대 25만원 25만4천원권 여기에서는 아 내가 좀 흔들린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되겠다. 자 한 번 더 치고 갔으나 양봉에서 꼬리 달면서 장을 받고 그 다음날도 은봉 자 여기 무너지죠. 이러면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매도. 장황권이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매도했던 부분은 언제 매수하면 된다? 앞전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했죠. 22만원은 지지권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하면 된다. 자 양봉서죠. 어디입니까? 전조점이 지지죠. 이평선의 지지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연속에서 방송을 2회에 걸쳐서 할텐데요. 지지와 장황은요. 이렇게 전조점, 전조점도 지지가 되고요. 이평선의 지지도 가능한 겁니다. 자 장황은요. 이렇게 전고점, 장황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상승추세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락추세일 때는요. 올라가도 이런 이평선 구간 위에 있으면 장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지해서 매수하고 장황에서 매도하라. 여기 가니까 또 직전 고점 장대라 했죠. 은봉 넣으니까 또 줄이는 겁니다. 끝이냐? 아니다 이거죠. 다시 내려왔죠. 22만원에. 철저하게 박수권 대응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 구간부터는 이제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황 나오면서 쭉 강하게 반등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한번 또 이야기해 보자면요.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미리 예측으로 매도를 했어도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크게 은봉이 나오지 않아요. 앞전에는 은봉이 나오니까 매도를 했다면 여기는 꼬리 정도 닿으니까 긴장 정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전고점 장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지지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지권 고점 장을 돌파하면 지지권이 된다는 게 한 번 더 확인되는 게 전전일 아닙니까? 여기는 또 지지하면서 매수 포인트 나왔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다음날 올라가다 좀 쳐져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또 변곡 구간이겠죠. 여기 밑으로 과연 지지를 깨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탄탄하게 미국 시장이 또 추가로 반등하면서 확실하게 지지 한 번 더 해주면서 올라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은 여기에서 볼 때는요. 전고점 구간인데 은봉으로 크게 밀리고 하니까 여기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꼬리 달면서 밀리죠. 자 이날은 조금 지켜받다 쳐요. 그 다음날 은봉 이렇게 밀리면 차이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 잘 잡은 분도요. 그쵸? 자 여기 부분은 이평선의 지지권 그쵸? 20일 이평선의 지지권 매수 포인트인 거죠. 자 LNF 설명해 봤고요.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추세가 아직까지 상승추세로 전환되진 못했습니다만 LNHLB를 한번 여러분들께 지지와 저항의 부분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HLB 보면요. 아직까지 위에 장기 이평선은 240일, 120일은 돌파 못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60일까지는 돌파해낸 상황에서 장대 양봉을 시현하면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왔습니다만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나 여기 이평선 60일을 지지권 삼아 HLB는 단기적으로 박수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평선에서 설명해야 좀 더 맞을텐데요. 어차피 연속에서 2시간 동안에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뭡니까? 저항받던 저항받던 61라인을 강하게 장대 양봉을 띄우면 여기에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못 따라갔다 쳐요. 여기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 돌파된 고점은 그리고 이평선이 밑에 60일에 지지 역할을 하니까 매수 가능하죠. 그럼 목표치는 어디로 가져간다? 그렇습니다. 저항에서 매도해라 했으니까 여기 구간에 저항대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정고점입니다. 여기에 음봉 떨어지죠? 그러면 매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지해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 지지 저항은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나가서 무슨 말을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트레이딩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61인권을 하고 또 지지받죠? 약간이라도 약간이라도 저점을 높이면서 약간이라도 우상향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약간 이런 트렌드예요. 그럼 또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럼 또 여기 구간에서 어디를 목표치로 가져간다? 그렇습니다. 여기 전고점의 저항대 두 번이나 저항을 받았던 전고점 인근 여기는 매도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밀리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매수 가능한 구간은 여기 61일 구간하니까 여지없이 또 반등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 240일의 저항권에 봉착했는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쳐져버린다면 다시 여기 구간까지도 61일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는 구간이고 그렇지 않고 돌파라는 다음에 다시 전고점 39,000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HLB는요. 자 그렇게 보시면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 잘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계속해서 방송 이어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추천 영상 본구도 한번 해보시길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딱딱키였습니다.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by the say ever by the say 한글자막 by 한효정